1. 교회의 신앙유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신앙유산을 위하여 교회학교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학교들 위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교회학교 문들이 닫혀져 가고 있고 교회는 있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를 응원합니다. 강습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성경학교가 활성화되어지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문화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학교가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불붙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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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